Oh, let's break it down!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음악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고도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저는 음악을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듣는 걸 즐기기보다는 제가 이전에 좋아했던 음악들을 다시 듣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이전에 들었던 음악들에는 좀 추억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있어서 그런지 이제 옛날 음악들을 들으면서 가끔 마음을 치유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경쟁전하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음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Q. 악동뮤지션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제 닉네임에도 나올 수 있듯이 악동뮤지션 그룹에 있는 이제 이찬혁, 이수현 두 분인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사실 윤단단이라는 한국인 가수가 있는 것 같아요. Q. 악동뮤지션? 신선의 노래 중에서 저한테 도움이 됐던 노래는 그 노래 제목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, 제가 랭킹 1위를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봉 musique 괜찮고 그 노래는 그냥 좀 많이 되게 신나고 춤이 추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되게 가사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냥..